안녕하세요 한샘트럭 대표 최진우 입니다. 지난 주말 토요일에 용인에 계신 구독자님이 오셔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차량 2015년 시기 280마력 보시는 것과 같이 36만km 쪘구요. 길이는 8,10m에 후축으로 달려있습니다. 윙바디 그때 당시 차를 보고 가셨고 오늘 오셔서 계약 다 마무리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자가용 흰색 남바 달려있는데 온수남바를 진행하기로 했구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 구독자님이 썬팅이나 이런거 마무리하고 뒤에 축 쪽에 혹시나 혹시나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서 출고를 했습니다. 한 번 더 한샘트럭에서 또 차량 한대 판매했다는 영상 남기려고 영상을 찍고 있구요. 토요일날 오시자마자 하실 것 같아가지고 실내세차 한 번 더 깨끗하게 해놨구요. 구독자님도 오시고 한 번 더 봤는데 깨끗해서 마음에 든다고 하시네요. 한샘트럭에서 15년식 후축 윙바디 모토. 골드옵션 한 번 더 판매했다는 영상이구요. 상체는 깨끗합니다. 프레임도 깨끗하고 출고한지 7년 됐는데 이정도면 프레임 깨끗하다고 볼 수 있고. 지금 타이어 상태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갈비 후축만 살짝 사용감이 있고 나머지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기존에 원래 옷 수거함으로 쓰셨다가 매각하신거였는데 다행히 또 문구독자님의 고정 일자리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구요. 그래서 이 차량이 딱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진행했습니다. 기존에는 원래 12년식 15년식 보셨는데 15년식이 아무래도 더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주말동안 기다려보자 하셨는데 다행히 오늘 계약이 완료되가지고 방금 전에 서류 작업 끝나고 또 일부러 있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넘어가셨는데 아마 구독자님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차량 실제로 출고할 때는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찍겠습니다. 한쌤 트랙에서도 오톤 윙바디 8m 10짜리 판매했다는 영상이구요. 요거 말고 윙바디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크레이나 덤프, 암롤, 징계차 뭐 무수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깐요. 문의사항 있으신거한테 대체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간 감사합니다.